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신 이 10시 구간에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빠르게 릴레이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을 핑퐁핑퐁 5개 5개씩 빠르게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잘 보시고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이다 이거 내가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마지막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그 종목을 더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스피드 종목 10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타게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또 두 분과 함께 하는데 두 분 저희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었는데 두 분과 함께 했을 때 시청률이 최고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했을 때 최고 시경률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아 이 환상의 조합이다 역시 아주 좋은 조합이다. 오늘도 한번 달성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빨리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주세요. 자 그럼 오늘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5개 5개씩 가지고 오신 종목을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용주 소장의 픽입니다. KB금융, LG화학, 고영, 고무석유, 하이브 이렇게 5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고요. 자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의 5가지 종목, 롯데칠성, 에이스토리, 컴투스, 경농, 제주반도체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십니까? 자 오늘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5개 5개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신 종목 중에 내가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다, 눈에 띄는 종목이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이나 샵 아니면 유튜브 댓글로 조금 더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마지막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일단 미국에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KB금융을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금융주들이 되겠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KB금융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KB금융 같은 경우 이번에는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런데 실적 분석을 보니까 단순하게 예대 마진에 따른 이자 수입보다는 비자 수입 비중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자 수입이 더 많긴 합니다만 비자 수입이 거의 5대5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우리가 증권회사도 그렇고 은행들도 그렇고 전통적으로 예대 마진이라든지 수입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좀 벗어나려고 하죠. 이런 것들이 거의 천수답과 가깝다라고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벗어나서 좀 다른 수익원을 확보한다라는 부분들인데 다양한 M&A를 통해서 비자 수입 그러니까 다양한 계열사들을 편집을 시켰습니다. 이번에 큰 몫을 한 게 프루덴셜 생명이고요. 이런 쪽들에 대한 이익이 들어오다 보니까 비자 수입이 거의 49%까지 육박하면서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일단은 또 비용 절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은행 점포를 적정 수준으로 줄여나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뭐 여러분들도 은행 저도 은행 창고 가본 지 꽤 오래됐습니다. 다 온라인으로 모든 걸 거래하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죠. 이렇게 비용이 줄어든 것들이 결국 이익 효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점이죠.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과거 은행이 단순히 서비스 회사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좀 인식을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차영주 소장님의 종목은 KB금융이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날 쉬는 동안 옐런 재무장관, 미국의 재무장관이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미국에서도 뉴욕 중시에서도 금융주들이 튀었는데 오늘 우리 시장도 바로 반응을 하고 있죠. 금융주들 한번 살펴보자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어떤 건가요? 네 롯데의 칠성입니다. 네 시작해볼까요? 네 일단은 식음료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곡물 관련된 원자재 가격이 또 사상 최고치들을 좀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최근에 이제 소비 심리가 굉장히 좀 많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이 됨에 따라 좀 그거에 대한 적응을 한 것도 있고요. 또 백신이 어쨌든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소비업종 관련된 종목군들에게 긍정적인 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으로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좀 높아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제품 가격이 상승이 되는데 원자재 가격이 다시 하락하더라도 제품 가격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에 따른 좀 맞은 확대도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롯데 7선 같은 경우는 일단 1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좀 좋게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다 보니까 턴 어라운드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뭐 차트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이제 바닷건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정배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상승 흐름이 좀 올라타는 것도 좀 괜찮은 흐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또 신제품들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음료뿐만 아니라 주류 쪽에서도 좀 업데이팅이 좀 진행이 되고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구조조정에 대한 그런 효과들이 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들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멘텀들 좀 체크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창원 부부장의 첫 번째 종목은 롯데 7선이었습니다. 춘대방님이 와니머니 하창원 전문가님 파이팅입니다. 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다음 바로 차용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저는 좀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실 종목으로 보여지는 LG화학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 사상 최고의 실적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주가 모멘텀이 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종목인데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지는 않은 그런 종목이죠. 일단 사상 최고의 실적을 화학 부분에서 지금 달성을 했다라는 부분들인데 석유화학 부분에서 있어서의 그동안의 이익 개선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2차 전지 분야에 있어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면서 대규모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물론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분사에 대한 우려감들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답변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공매도 세력의 어떤 타겟이 됐다라는 점이 월요일날 장 끝나고 알려지면서 상당히 조금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추세를 거슬릴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동안 LG화학의 주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공매도 세력들이 조금 나왔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그 이후로 추가적인 공매도가 현재 나오고 있는 부분들 물론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우려할 바는 아닐 정도로 공매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외국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주식이고요. 물론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분사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때까지는 아직 물리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추세에 대한 것들은 크게 우려하실 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보유자 영역에서 본다라면 충분히 지금 상태에서도 보유 가능한 상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LG화학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 실적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추세 상승은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수익 내보자. 100만 원 한번 도전해봐야 되나요? 일단 LG화학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의 두 번째 종목 궁금합니다. A스토리입니다. A스토리요. 최근에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리상으로 고민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이 돼서 들고 온 종목입니다. 일단은 OTT 관련된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디즈니 플러스도 상륙하는 것도 있고요. 워낙 이제 컨텐츠 관련된 OTT 플랫폼에 대한 경쟁력이 좀 강화가 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경쟁이 심화가 될수록 사실 이제 컨텐츠 제작사에 대한 기대감들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또 컨텐츠 관련된 부분들은 최근에 웹툰이나 웹소설 쪽으로도 나아갈 수가 있고 영화라든지 그리고 또 여가랑 또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삶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사실 가면 갈수록 AR이나 VR까지 더 추가적으로 나오게 됐을 때 보다 더 컨텐츠 쪽으로는 활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지리산 텐트폴 IP를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반기 방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국내외 팜권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업체랑 계약을 맺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뭐 빅마우스 같은 이런 또 추가적인 드라마들을 많이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또 추가적인 또 매출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매년 텐트폴 드라마를 좀 제작하고 보유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집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A스토리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하기를 해봤습니다. 두 분이 이제 시간을 너무나 잘 맞추셔가지고 제가 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드릴 말씀 다른 거 정보를 좀 알려드려야 되겠는데 조금 전에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CS윈드의 실적 발표가 있어서 연결 기준 실적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1분기 영업이익이 315억 원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시장에서는 한 265억 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네요. 컨센서스 추정치를 상회했고 315억 원의 영업이익, 작년 동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에서도 94.2%나 증가한 거의 2배가 되는, 더블이 되는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실적 발표하기 전에도 주가가 1% 넘게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CS윈드는 1.85%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역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풍력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실적도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받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자 그 다음은 한화 시스템도 조금 전에 실적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한화 시스템은 매출 영업이익이 111억 원 기록했습니다. 이번 1분기 307억 원을 기록했네요. 307억 원을 기록했는데 시장이 예상했던 게 111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도 훨씬 뛰어넘었고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에서도 무려 180%가 넘게 증가한 한화 시스템의 영업이익이 조금 전에 함께 공시로 올라왔기 때문에 역시 한화 시스템도 요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실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주가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한화 시스템은 지금 3.78% 상승하고 있네요. 실적 발표하거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이 4%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역시 실적 좋게 나오면 주가가 요즘 바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역시 한화 시스템 역시 함께 실적 발표 307억 원의 영업이익, 정년 동기 대비에서 180% 넘게 증가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주가도 함께 튀고 있습니다. 3.78%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한화 시스템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계속해서 종목 이어가 봐야 되겠죠. 실적 발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번에는 차용주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 소개해 주세요. 반도체 검사 장비인 고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를 얘기하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따라서 반도체 라인에 대한 증설이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 우리가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 그 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전에 들어가는 반도체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각기 다른 회사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도체들이 전부 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라인을 증설을 해야 되고요. 라인을 증설하게 된다면 거기에 당연히 검사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라인들에 들어가는 검사 장비는 다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고 하기 때문에 A회사와 B회사가 동일한 공정으로 반도체를 만든다고 생각하신다면 이거는 크게 잘못된 거고요. 왜냐하면 특허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A회사와 B회사의 반도체 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라인이 다르다는 건 검사 장비가 각기 달리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고형 같은 경우 소품종,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에 능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검사 장비가 된다라면 발주를 주는 쪽이 갑이고 이런 쪽이 을이다. 물론 지금 갑을 관계가 없고 협력업체라는 의미를 씁니다만 고형 같은 경우 대략 전 세계 글로벌 업체에 있어서 을의 위치보다는 갑의 위치에 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부품업에 치고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고 최근에 이런 것들에 대한 주가 부담감으로 인해서 액면 분할까지 했었던 따라서 10만 원대가 2만 원대까지 떨어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식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수혜주들을 많이 찾으시려고 노력하실 텐데 차영조 소장님께서 고형을 알려주셨으니까 한번 흐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의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볼까요? 컴투스입니다. 사실 최근에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 신작 게임이 나오고 나서는 좀 빠졌는데 일단 서머너즈워 백년전쟁이 굉장히 기대가 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는 신작 게임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아니면 실적 게임이 발표가 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열의 일곱은 좀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대감으로 먼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일 매출이 나오는지를 아직 확인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때 한번 빠졌다가 다시 한번 일 매출을 확인하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전반적인 흐름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컴투스 같은 경우는 워낙 서머너즈워 IP가 강하고 게임 IP 하나만으로도 사실 지금 주가를 유지를 하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그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전히 흥행 궤도는 좀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기대한 것보다 더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게임 자체가 초반 부분에 일 매출이 좀 잘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은 시장 기대치보다는 더 잘 나오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이 흐름이 이제 2주, 3주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구글 스토어라 아니면 앱 스토어에서 순위가 좀 유지가 되기 시작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장기화된다는 그런 기대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서머너즈워 관련된 그런 IP들이 같이 엮여 있어서 같이 좀 잘 흥행이 또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 IP 관련된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컴투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게임주들도 요즘 뭐 다시 관심 가지시는 분들 이제 좀 사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사여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컴투스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 다음으로 차영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금호 석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호 석유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박창구 회장이 사임을 선언을 했죠. 연휴 기간 동안에. 그러면서 일단은 지금 현재 최고의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이렇게 사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박상구 회장과 형제의 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 인수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지하로 가겠다. 원래 지하 출신이셨기 때문에 학자 출신이셨기 때문에 박창구 회장은 이제 회장 자리에 대한 연연하지 않겠다. 지금 이제 그렇게 나오면서 금호 석유의 변화에 대한 모습들. 이제는 아시아나 그룹에서 아시아나 그룹이 해체됐기 때문에 이제 독자적인 경영을 해나가겠다라는 부분들을 본인이 이제 과거 사람이기 때문에 변화의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지금 전 사업 부분의 실적들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일단 석유학제품에 대해서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실이고요. 여기에 있어서 전 사업 부분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앞으로 금호 석유가 새로운 그룹으로의 어떤 전환 가능한 자금을 충분히 갖고 있다라는 점이 있어서 금호 석유의 장기 레이스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오늘도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저평가에 돼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PR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10미만 정도의 PR을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 중기적인 레이스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금호 석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 증권사나 시장에서도 계속 다시 보자 다시 보자 이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로 금호 석유도 주가가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추이도 함께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 확인해볼까요? 네 경농입니다. 경농? 네 아까 첫 번째 소개해드렸던 롯데칠성이랑도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결국에는 이제 곡물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는 부분과 연관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토지 관련된 비료라든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생산량을 좀 늘리기 위해서 뭐 살균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비료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좀 기대감이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최근에 이제 그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사실 이제 사업 조직 개편도 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조성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스마트폰, 아니 스마트팜 관련된 사실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린플러스라고 대표적인 종목이 있긴 하지만 이제 이 후발로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그 조성에 같이 프로젝트를 참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새로운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 또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또 회사 자체에서도 체질 개선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에 따른 기대감들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 해소가 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모멘텀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좀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최근에 자사주 소각 관련된 또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주 환호적인 그런 이벤트들도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들 충분히 좀 들고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경롱 마지막 종목까지 함께 하창원 본부장과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나 아쉽지만 8가지 종목으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저희가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시간을 좀 더 할애해서 10종목을 무조건 다 소개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요. 저도 마음 먹었고 피디님도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꼭 저희가 10가지 종목 모두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종목들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 그리고 헤르메스 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